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롯에서 4장 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여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의 오네 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파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루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아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대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르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느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세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바울은 골로세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느라. 그래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일반적인 기도의 제목이 아니죠.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물론 가택연금이라는 그런 상황이지만 분명하게 감옥에 있고 복음을 위해서 매인 상태입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 정상적인 혹은 일반적인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이 사실은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해야 하는 기도의 제목이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기도해달라고 하죠? 전도할 문이 열리게 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참 대단하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토록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기 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1장에서도 나눴듯이 바울이 그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봤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그 비밀을 보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눈이 열렸고 깨달았고 경험했고 누렸기 때문에 바울은 이 비밀에 대해서 완전하게 더욱더 전하기를 간절하게 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맛집을 좀 아시나요? 맛집 찾아다니는 거 혹시 좋아하시나요? 어쩌다가 우연히 이렇게 방문한 식당을 딱 이렇게 가서 밥을 먹었는데 음식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혼자만 알고 있어야지 이런 분도 분명히 계시겠죠. 아 나 혼자만 알고 있어야지.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는 소리소문 없이 식당이 사라지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뭔가 맛집을 알게 됐을 때도 누군가에게 말하죠. 와 내가 저번에 우연히 어떤지 갔는데 진짜 맛있었어. 꼭 한번 가봐. 이렇게 하는 게 사실 기본적인 마음이죠 우리의. 하물며 맛집도 이런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됐다는 것. 그리스도의 비밀을 보게 됐다는 것. 그리스도의 비밀을 맛보게 됐다는 것은 정말 그 맛집 따위와는 사실 비교도 할 수 없을 겁니다. 바울은 그런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못 베기겠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것 그에게는 지금 사실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감옥이 문제가 아니고 전도할 문이 열리느냐 마느냐가 그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보다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골로세 교회의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을 알려줍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약간 수수께끼 같은 말들을 권면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것과 완전하게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에 나오는 이 외인이라는 단어는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세월 아끼라. 여러분 인생의 끝이 언제 올지 아는 사람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끝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생이 이때까지는 살겠지라고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내가 정확하게 계획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끝이 언제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주위에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의 끝이 언제일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6절 말씀 또한 말을 지혜롭게 해서 언제나 전도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바로 이렇게 해야 할 말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의 말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그 지점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해야 한다는 것을 이 짧은 겉면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아래는 바울의 마지막 인사로 많은 이름이 나와요. 그 이름들이 나오고 짧은 이 코멘트들을 이렇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들이 네 개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던 빌립보서 또 그 전에 나눴던 에베소서 그리고 앞으로 또 나누게 될 빌레몬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골로세서까지 이 감옥에서 가택연금 중에 썼다고 하는 편지가 네 개인데 이 편지들을 쭉 보시면요. 다른 편지들은 말매 이렇게 사람 소개가 길지가 않아요. 문안인사를 똑같은 이름으로 하기도 하지만 다 짧습니다. 그런데 왜 골로세 교회만 이렇게 길게 많은 사람들의 문안인사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골로세서의 가장 큰 주제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면 이단의 문제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의 상황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 나같이 메인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이들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고 있는 그 증인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증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게요. 먼저 7절에 보면요. 두기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기고는요. 바울의 편지들을 전달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9절에 나오는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 있죠. 오네시모는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빌레몬의 집에서 빌레몬서의 그 내용에 대해서 나오죠.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친 노예였어요. 아마 빌레몬서를 보면 금전적인 피해까지 빌레몬에게 미쳤던 것을 이렇게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어요. 피해까지 입힌 것 같아요. 그런 그가 로마로 도망쳤다가 바울을 만나게 된 거죠. 바울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1절에는 현재 바울과 같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세 사람을 소개해요. 아리스드하고 마가 유스도라 하는 예수 이 사람을 소개합니다. 아리스드하고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고요.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갔다가 마가가 중간에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돌아가버리죠. 결국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2차 전도 여행 떠날 때 바울은 절대 마가는 데려갈 수 없다. 이래가지고 바나바랑 크게 다투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마가에 대해서는 참 이렇게 바울이 크나큰 실망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랬던 그 마가가 지금 바울과 함께 갇혀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유스도라 하는 예수라는 그 유대인이었어요. 왜 유스도라 하는 예수 이렇게 이름을 붙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구분하기 위해서죠. 당시 1세기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은 상당히 흔한 이름이었다고 해요. 우리 옛날에 국어책에 보면 영이 철수와 같은 이름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그냥 흔히들 쓰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유스도라고 하는 헬라식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1세기에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유대교로부터 축출 완전히 이렇게 내보내게 되는 그런 일을 말합니다. 그냥 예수님 믿어요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 유대 공동체에서 내보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의 나라가 없잖아요.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때니까 그 나라의 정체성, 그 민족의 정체성을 이렇게 공고하게 해주는 게 유대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유대교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것을 완전하게 축출당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터전, 삶의 터전을 잃는다는 것을 말해요. 바울은 이 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는 이 골로세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에 대해서 나오고 또 14절에 의사 누가와 대마를 소개합니다. 누가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예요. 2차 전도여행 때부터 바울과 동행하면서 바울의 건강을 이렇게 돌봐줬습니다. 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도 매를 수도 없이 맞았고 했기 때문에 바울의 건강을 위해서 누가가 마치 주치의처럼 이렇게 함께 동역하면서 사역을 했던 거죠. 대마에 대해서 별다른 설명은 없지만 이 당시만 해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마는 디모데우서 4장 10절에 보면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살로니카로 갔고 라고 나옵니다. 한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이 대마가 이제 이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소개하는 증인들의 특징이 뭔가요? 아주 이렇게 다 다른 사람 같지만 한 가지의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에 눈이 열려서 삶이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오네시모가 그랬고요. 마가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네시모도 도망쳤던 너희였고 마가도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도중에 중도에 하차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에 눈이 열려서 함께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바울만 감옥에 갇혀서 기뻐했을까요? 나머지 이 사람들은 막 죽상이고? 안 그랬을 거예요. 이들도 함께 기뻐했을 거라는 거예요. 유수도라고 하는 예수는 어떻습니까?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 유수도라고 하는 예수는 그리스도의 비밀 때문에 유대교라는 터전에서 버림받은 것을 기뻐했을 거예요. 나는 이것이 기쁘다. 그리스도의 비밀에 눈이 열린 것이 더욱 기쁘다라고 분명하게 전했을 사람이 바로 유수도라고 하는 예수입니다. 그러니 바울과 함께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비밀의 증인들을 소개하면서 골로세 교회에도 이 증인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무난하느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감옥에 갇혔으니까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나 감옥에 갇혔으니까 잘 돌봐 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내가,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이 얘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 때문에 이곳에 갇혀 있습니다. 이곳에 매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 길에 동참하십시오. 이게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골로세서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고요. 또 이것이 열리면 고난도 기뻐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써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 그리스도의 그 비밀의 증인이 되기를 우리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골로세 교회의 성도들을 그렇게 부르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십니다. 제가 이렇게 4일간 여러분과 골로세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적적인 일이었습니다. 어제도 함께 나눴지만 외래 진료 잡히고 수술 일정이 잡히는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예비하신 그때에 이루어졌어요. 정말 하루만 늦었어도 이런 일정들이 밀리기만 했어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전할 수 있는 게 참 은혜였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갈망이 이렇게 컸었던 때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과 이 말씀, 부족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나누고 싶고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다라는 그 갈망이 제게 이렇게 컸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제가 이 말씀에 증인으로 서기 원하셨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수술을 제가 마친 후에 우리 유기성 목사님께서 제게 메시지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이제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만 바라며 지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 더 경험할 수 없는 은혜의 기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실제로 제게 있어서 이렇게 다치고 수술하고 회복하며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하기까지의 모든 시간들이 정말 두 번도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제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눈이 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능력을 정말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제게 분명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은혜에 안주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지금 누린 은혜가 두 번 다시 경험할 수 없는 그 특별한 은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에 안주하지 말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에 아까 대마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대마는 분명히 큰 은혜를 누리고 경험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었겠죠. 그런데 바울과 함께 귀한 그런 증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도 그가 떠나게 됐어요. 왜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아키뽀라는 사람에게 준 당부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당부로 들렸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아키뽀에게 주님만에서 받은 직분을 유의하여 완수하라고 일러주십시오. 주님만에서 제가 받은 직분이 있습니다. 물론 목사라는 직분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주시는 직분이 있어요.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의 증인이라는 직분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의 눈이 열린 자로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맛본 자로서 증인으로 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직분을 저는 끝까지 지켜나가야 한다는 마음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지금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또 경험하고 누리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비밀의 새로운 증인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제 마음에 주님께서 부어주신 간절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 소망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게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요.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안 하면 안 하게 되면은 저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있어야만 제가 끝까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의 증인이라는 직분을 완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없이는 주님께서 제게 주신 이 소망 근처도 못 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의 증인. 이 직분은요. 제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은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증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을 따라 보면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의 증인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직분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오늘도 증인으로 부르세요. 하나님의 그 높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비밀에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더욱더 밝게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에 증인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앞으로의 모든 믿음의 삶의 여정이 그리스도의 비밀에 증인된 삶, 증인으로서의 삶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그 맡은 직분 끝까지 완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먼저는 밝게 깨달아 알길 원하고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에 증인되게 하소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가운데 응답하며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기 원합니다. 주님 놀라운 눈에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듭니다. 바울이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매임을 당했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또한 홀로스의 교회 앞에서 정말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 그 비밀을 깨달은 자 그 비밀의 눈이 열린 자로서 그 비밀을 그저 알고 누리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증인으로 우리가 온전히 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일이 그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증인으로 부르셨사오니 그 증인으로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소서. 온전한 증인으로 오늘의 삶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여정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게 하소서 안주하지 않게 하소서 새로운 은혜를 갈망하게 하소서 더 큰 은혜를 갈망하게 하소서 더 큰 은혜 주님의 그 비밀을 향한 눈이 더욱더 열리기를 갈망하게 하소서. 주님을 더욱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 비밀을 더욱더 밝히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것을 그치지 않게 하소서 깨달은 것을 그치지 않고 주님 그 비밀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주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든 한국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열반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주님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증인에서 증인의 증분을 붙들게 하소서. 그 증인의 증분을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 그 증인으로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고 그 비밀을 온전히 밝히 전하는 이들 되게 하소서. 비밀의 증인으로서 그것을 전하는 이들 되게 하소서. 온열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이 전해지게 하소서. 그 비밀을 전해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소서. 주님께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감당하게 하소서. 그 일을 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마지막 17절 말씀. 그리고 아키보에게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을 유하여 완수하라고 일러주십시오. 바울이 골로세 교회에 전한 당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당부임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 그리스도의 비밀의 증인이란 직분을 우리가 끝까지 완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과의 동행이 친밀한 동행이 필수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우리가 끝까지 완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통해 그리스도의 비밀의 증인의 직분을 끝까지 완수하게 하소서.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의 증인. 그 놀라운 직분을 주님의 부르신 것 같다. 주님의 부르신 것 같다. 그리스도의 비밀의 증인까지 완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우리 가운데 활약하소서. 우리를 이 가운데로 부르신 것 같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우리 하는 직분을 우리 그리스도의 비밀의 증인까지 완수하는 것 같다. 그리스도의 비밀의 증인까지 완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의 증인까지 완수하소서. 아멘